천라남도의 전통 민속제전인 제11회 남도문화제가 광주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광주신내체육관에서 벌어진 경연대회에서는 각 시군 선수단이 전라남도 고유의 전통과 예술성을 살린 각 종목을 선보였으며 평소에 닦은 기예와 향토예를 발휘해서 400만 도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광주 모동경기장에서는 지난번 전주에서 있었던 제6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로 입상한 선수단을 환영하는 도민환영대회를 갖고 도민 모두가 체육진흥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